고소 고이송 홀 가공을 위한 고루이 뉴 인덱서블 드립 고루이 킹 드립 높은 생산성과 우수한 절삭 성능으로 꿈의 가공을 실현하는 킹 드립 칩 절달성과 칩 배출 성능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드릴 강성이 뛰어나 깊은 구멍에 고소 가공이 가능한 고루이 뉴 인덱서블 드립 킹 드립 12mm에서 60mm까지 2D, 3D, 4D, 5D에 고객이 원하는 사양을 모두 갖춘 최고의 드릴링 공구입니다 킹 드립은 기존 인덱서블 드릴 대비 뛰어난 가공 성능으로 우수한 홀 가공 품질을 보증합니다 킹 드립은 내인과 외인의 최적화된 형상 및 내외인 재종 차별화를 통하여 내인의 돌발 파손 방지, 외인의 수명을 향상시켰으며 센터링 능력을 향상시켜 떨림을 방지하여 진직도, 동심도가 우수합니다 킹 드릴 인서트는 가공 후 코너를 변경하여 체결하여도 마모위가 중첩되지 않아 4코너 모두 새로운 인서트를 체결한 것처럼 사용할 수 있어 코너별 고른 수명을 나타내고 인서트를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킹 드릴 인서트의 칩 브레이커는 절삭 부하 감소, 칩 처리성 향상, 가공 수명이 우수한 최적의 형상을 구현하였습니다 킹 드릴은 헬릭스 오일 홀을 적용하여 홀드의 강성 증대, 플루트 공간 확대로 칩 배출성이 좋아 깊은 구멍에서의 가공성이 뛰어납니다 레인에서 발생되는 칩 배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최적의 플루트 형상을 적용하였으며 레인 보호와 칩에 의한 홀더 손상을 최소화하고 칩 배출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오일 홀을 적용하였습니다 기존 드릴에 비해 월등히 향상된 가공 속도, 우수한 가공 면조도, 여기에 높은 가공 정밀도와 탁월한 절삭 수명까지 모두 갖춘 킹 드릴 고소, 고이송, 고르의 뉴 인덱서블 드릴, 고르의 킹 드릴 첨단 설계로 고프가 가치 경제성을 실현합니다